처음 축구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항상 매일 발전하고자 해왔고 매시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앞으로도 매일 꾸준히 성장할 거란 말뿐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 성장을 꿈꾸는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고 매 경기마다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코리아니거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돋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노팅험 포레스트에서 월버헴트와의 27라운드 경기에서 후반전 쇠기골을 터뜨렸고 황희찬 선수도 부상 후 곧귀전인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가 골을 터뜨렸지만 울버헴트는 아쉽게 지고 말았죠. 오 마이 골 오 마이 골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마요르카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골을 넣은 이강인은 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를 하며 바모스 우린 간다라고 포효하듯 외쳤는데요. 아기 호랑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귀엽지만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마요르카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골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소시에다드전 무득점 6전전패 징크스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득점한 것은 2012년 9월 빅토로 카사데수스 선수 이후 이강인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스타성이 다시 한번 발휘되면서 마요르카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고 있죠. 현재 라리가에서 4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과의 경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경기 시작 3분만에 페르난데스에게 실점하면서 시작부터 어려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50분에 플라츠의 헤딩 패스를 받고 이강인이 달려들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수비수 2명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상대 수비수 존 파체코의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골은 차례로 수비수와 골키퍼가 쓰러지는 사이로 정확하게 볼을 컨트롤하며 침착하게 골로 성공시켰다고 극찬을 받고 있죠. 이강인 선수는 82분에 교체되었죠. 늘 전방위로 뛰어다니는 역할을 하는지라 관리 차원에서 후반 끝 무렵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아기레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의 경기력이 어땠는지 왜 그를 교체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후반전 교체는 엄청난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너무 지쳐있었고 교체 준비를 하자 탈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교체를 요청한 건 아니지만 몸 상태로 보아 교체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죠. 이어 이강인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어요. 전반에는 최전방 공격수 뒤에 배치를 했었고 후반전에는 왼쪽 미드필더로 오른쪽 미드필더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 가지 포지션에서 잘해주었고 의지를 갖고 임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세 가지 포지션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팀에서 신뢰가 강하며 팀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르기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소식을 전하는 현직 기자인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이강인이 없으면 이 마요르카는 매우 어렵다. 앞으로 플레이하고 좋은 패스를 필터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미치게 한다. 라고 생각을 전하기도 할 정도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한 팀을 전술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낮 2시 경기여서 선수들 체력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요르카의 잦은 낮 경기에 선수들이 부상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하죠.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마요르카 매장을 휩쓴 이강인 현상에 대해 집중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강인 현상으로 공식 셔츠 재고에 문제가 발생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강인 선수 덕분에 판매량이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일상적인 추세가 되었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재능 있는 마요르카의 미드필더가 차에서 내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는 것은 큰한 풍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늦게 경기가 끝나고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지쳐있을 때에도 멀리 한국에서 자신을 보러 온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 팬서비스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마요르카의 잦은 낮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시간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리그 경기 중 마요르카가 가장 많은 낮 경기를 치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라리가의 낮 2시 경기가 이루어질 때면 한국 시간은 밤 10시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아시아 팬들이 더욱 많이 시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선수들과 직관 관중들에게는 좋은 결과일 리 없었습니다. 앞서 아기레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스페인에서 제일 비선호하는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마요르카가 강등권 위기일 때도 많이 편성받아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젠 이강인 효과로 인해 아시아 팬들을 잡기 위해 낮 경기가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경쟁하는 팀이 가장 주목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어 견제도 많이 받고 도발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공영방송에서 마요르카 홈경기가 있는 날 이강인 선수를 보러 온 수많은 한국 팬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실력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그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린 나이답지 않게 주위 도발에도 신경쓰지 않고 기가 센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세비야전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가고 있던 세비야의 선수가 드러눕자 이강인은 일어나라며 재촉을 했고 이를 본 세비야 코치는 급기야 이강인의 주먹을 날리는 모션을 취하며 도발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기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찍 프로리그에 들어와 가진 고초를 당하기도 하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